뭔지 뭐하지? 애쉬 진짜 좋아 거기야! 거기야는 삼성 갤럭시가 예쁘더라고 아, 나 하품할 때 와가지고 못 봤네 앱포터야? 앱포터? 아, 진짜 솔직히 러포터보다 더 사회의 악이 앱포터야 진짜로 헐 왜 굳이 저걸이야 안 되겠는데? 안 되겠어, CS가 안 먹어져 안 되겠어, 자야겠어 안 되겠어 어? 어허허헣 게임 이상해? 토스트 먹고나서 많이 졸려진 것 같아 원래 약간 사람 배가 부르면 잠이 오잖아요 지금 약간 시꾼쯤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야, 미쳤어?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무리 졸려서 이건 아니야 진쿤스가 자야한테 1대1 신청을 하다니 아, 나 자야는 예전 말로, 더 자간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예전 초반에 챔피언 나왔을 때도 그렇고 예전 은레아, 나 이 다이브 왜 자꾸 다른, 아니고 하는 거야 어린eed 아니요 뭘 나를 셉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 그렇게 페인 아니에요 아 개장난 어어 어어 분위기 왜 이래 아니 이거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래 귓작업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겨 아 쉽다 여러분 참 쉽죠 아 이거 안된다 아 이거 안돼 아 안돼 야 이거 죽였어 다 먹는거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 이기세를 이어서 덜덜 야 나 지금 몇시간 안잤는줄 알아 나 지금 11시간째 게임중이야 뭘 이기세를 몰아서야 아 근데 약간 이기세를 몰아서 박이긴 한데 아 난 이상하게 한판 이기면은 그런거 있어요 한판 이기면 어 연승할거 같은데 그리고 한판 지면 아 억울해서 못자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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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